이건데 해물건데 여기 스키다시 잡채도 와 아구찜 얼마냐고 어 이거 3만원을 모르겠어 님들 배달로 배달로 아구찜 시키면 콩나물 엄청 많이 오지 않아 어 맞지 옛날에 아구찜 시키면 콩나물 엄청 많이 온다니까 진짜로 개많이 와 아구인가 어린이들 또 아구찜 시럽 저보고 씨벌럼이라고요 맞아요 저 씨벌럼 맛있어 3만원인가 그래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따꼽 아 뼈 뼈 뼈가 있으면 안 되지 음 음 음 음 음 음 그냥 내 방송 왜그래요 도대체 지금 시정자 1500명 있거든요 인사 못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1500명 1500명 데리고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한 명 일일이 어떻게 해요 네 좀 이따 다 먹고 받아들일게요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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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구를 좋아하는데 아구가 별로 없다 음 음 음 음 음 아니 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비벼 암우찜은 콩나물이지 아구 음 음 아구 불알 아니에요 어 이거 안 묻어 걱정하지만 안 묻어 음 안 묻는다고 이거 안 묻는다고 이거 안 묻는다고 이거 안 묻는다 이거 안 묻는다 안 묻는다 이거 지금 냉동이인것 같아 응 형자무 이거 맛있어 꿀맛이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줬지? 돈까스 먹어졌면 한길로 편가해 고맙습니다 먹어드릴게요 꿀맛 γ 꿀맛 추억 꿀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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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진짜 한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한식이 너무 양념 지진다 야구찜이 맵다 매워 님데 와 담맹기 보다 덥네 와 졸라 맵다 찌진다 아 음 네 오늘 이거 아우에 살이 별로 없네 자탕 비웠다 오징어님 어서오세요 그럼 오징어를 이렇게 입고 꽃게 한번 먹어볼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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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맛이다 존맛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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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부라리라 미소네 50개 팽갈밀 거운수면 시합바닥 해피베스 이발 시합바닥 잠깐만 왜 큰일 났는데 잠깐만 피나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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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먹어요 밥 먹긴 먹어야 되니까 먹은 먹어야 되니까 음 맛있어 으응 짟이구만 으응 으응 이거 뭐 병료냐? 맞지? 봤냐? 봤냐? 배불러 안 돼 배불러 안 돼 배불러 안 돼 배불러 안 돼 혓바닥 씹었어 아 씹어 존나 따가워 녹화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에 먹을 것은